안녕하세요. 티요리 대표 박세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요리 임준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데프콘 3연승을 했지 않습니까? 데프콘에 대해서도 그렇고 3연승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그렇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사전에 좀 질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질문, 답변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답변에 준비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희 답변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데프콘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킹 컨퍼런스인데요. 그 해킹 컨퍼런스 내에 다양한 여러 가지 부스들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규모가 제일 큰 것이 CTF라고 하는 해킹 방어 대회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CTF에 참여를 했고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TF는 이제 본선 대회인데 본선에 나가려면 예선에 참여를 해야겠죠. 예선은 본선과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저희도 이제 예선에서 이제 1등을 해서 본선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볼 겸 참여를 했는데 또 이제 1등을 해버렸습니다. 예선에는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방식이라 그래서 특정 문제들을 정해진 기간 내에 얼마나 많이 푸는가 또 배점이 높은 문제를 어떤 팀이 푸는가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본선은 조금 다릅니다. 본선에 가면은 어택 앤 디펜스라고 해서 공격과 방어전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이외에도 뭐 킹오더 힐 여러 가지 좀 라이브 CTF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올림픽처럼. 그 종목들을 다 종합적으로 잘해야 이제 우승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대포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영상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데프콘 대회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궁금하다. 그리고 참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준비 기간은 사실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기에 일합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거와 별개로 저희가 이제 대회 전에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쓰는데 한 2, 3일 정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합팀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는 팀원들이 이제 라스베가스에 모여서 전략회의와 또 이제 싱크를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대개 대회 한 2, 3일 정도 전에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참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지원은 어떻게 됐는지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연합팀이다 보니까 그 모든 팀원들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팀에서 참가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덕팀 같은 경우에는 티요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감사하게 참가자 구성원들 중에 B.O.B 출신이 되게 많은데 B.O.B 멘토도 있고 저를 포함해서도 B.O.B에서 일부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단순히 경비도 있지만 가서 숙박비용 미국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음식 정말 물 하나를 사먹어도 몇천 원씩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또 준비한 비용으로 충당을 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B.O.B. 감사합니다. B.O.B 최고 공방전이기 때문에 패킷을 분석한다든가 취약점을 찾지는 않더라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어떤 바이너리인지 빠르게 알아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취약점이 나왔으면 패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롤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롤들을 맡아서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배경지식은 무엇인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팀의 패치를 분석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난도카도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백도어가 깔려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데프콘에 가면 게임기 같은 걸 준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바로 이거죠? 여기 있죠. 게임기 같이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는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목에 이렇게 걸고 배치예요. 그래서 데프콘 배치라고 해서 이제 입점권이기도 한데 이 입점권을 걸고 다니다가 이렇게 들면 바로 게임기가 되는 배치 안에 여러 가지 로직들을 숨겨놔서 세킹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숨겨진 정보를 알아내거나 아니면 서로 연결을 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거나 이런 액티비티들을 할 수 있도록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뭐 대회하느라 사실 배치를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배치를 보통 걸고 있지도 않죠. 호텔방에서 보통 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할 때만 필요하거든요. 이게 올해 블랙 배치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휴먼 배치 일반들이 돈 주고 사는 배치고 돈 주도 못 사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이런 배치들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둠이랑 테트리스 같은 펌웨어를 이렇게 잘 집어넣어서 또 동작에 성공한 그런 영상들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디스토리가 있고 회로가 있다? 그럼 이제 둠 넣는 거는 좀 국룰이죠. 아저씨 아닙니까? 나? 데프콘 CTF는 가장 건이 있고 어려운 해킹 대회로 이제 좀 알려져 있는데 혹시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데프콘이 역사가 가장 깊다. 세계 최초 그리고 최장 동안 이어지는 해킹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런 느낌이죠. 최근에는 이제 한두 개 생기긴 했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격 방어전을 본선으로 하는 대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고 난이도도 당연히 평소에 CTF들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부분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할들이 분담이 되어야만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패치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네트워크 패킷도 분석해야 되고 익스플로잇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 번에 동시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대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데프콘은 어떠한 문제들을 푸는 건가요? 쉬운 예시랑 풀이 방법을 하이레벨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패킹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보면 각 팀별로 문이 엄청나게 많은 집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마다 열 수 있는 취약점들이 있고 어떤 거는 아예 안 잠겨있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조금 쉬운 자물쇠로 걸려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참가자 팀은 각 집에 있는 그 문에 있는 취약점을 찾아서 가장 빠르게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되고 마찬가지로 공격을 할 때는 다른 집에 있는 그런 자물쇠나 아니면 문들을 취약점을 찾아서 들어가게 하면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문이 엄청나게 여러 개고 문에도 이제 취약점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개구멍도 있을 수도 있고 좋은 비유였던 것 같은데 문제 종류도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대회가 그럼 어떤 식으로 금방이 일어나냐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냐에 대한 좋은 비유였던 것 같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웹 서비스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아이템도 살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게시글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존재하는데 그 기능들을 부연을 하는 과정에서 또한 취약점들을 여기저기 숨겨놓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같은 분석자 입장에서 분석을 해서 취약점들을 찾아내서 공격하고 또 그런 취약점들을 잘 고쳐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대회 경험 및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프콘 CTF는 어떤 점이 힘드셨나요? 일단 항상 데프콘 CTF 제일 어려운 거는 수면 관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3일 동안 정확히는 이틀 반 정도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이렇게 75분까지만 진행이 됐는데 하루에 8시간씩 진행이 되고 마지막은 보통 4시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엔 1시간 짧아져서 3시간을 무료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 동안에만 대회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만 우리가 스코어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분석을 하거나 패치를 하거나 목숨을 찾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밤새 작업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들고 가야 됩니다. 하루면 솔직히 그냥 밤새서 하고 다 던지고 그날 자면 되지만 이게 3일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누가 언제 자고 또 언제 컨디션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운영 차원에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수면 컨트롤 그렇죠. 컨디션 조절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가 데프콘 대회 전에 준비해야 할 프로그램들 또는 환경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할 것 같고 공격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 이거는 이제 다른 CTF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실시간으로 공격 패키지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런 패키지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와이어샤크나 이런 게 아니면 오프라가 됐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회 실시간 상황을 좀 시각화해 주고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비주얼라이즈 되는 그런 시스템 이 두 가지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일단은 비벼볼 수 있죠 그렇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또 거기서 얻은 플래그들을 선미션하고 또 엑스포잇을 던지고 어떤 팀은 그걸 패치했을 수도 있고 어떤 팀은 또 다른 엑스포잇에 취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눈에 가시화하거나 실제로 공격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인프라 스트럭처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가 어쨌든 디버깅도 하고 엑스포잇을 하려면 그게 맞는 환경을 준비해야 되는데 요즘에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맥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맥들은 다 ARM 기반의 칩셋이라서 이게 x86에 문제가 나오면 돕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네이티브하게 돌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하면 이제 다른 BM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머신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도 디버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대회 때는 사실 그냥 클라우드 제일 비싼 거 써서 돈으로 이번에는 저희가 좀 특이하게 서버를 아예 한 대 가지고 갔어요 뭐 그런 머신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에 접속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머신을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뭐 어떤 패서드 크래킹을 해야 되거나 뭔가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이 미리 예측할 순 없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도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클라우드 계정에 크레딧인 거 그렇죠 크레딧 쌓아놓고 그 다음에 데프콘 전에 하는 의식 같은 게 있냐 딱히 없죠 저희 매년 하는 건 있어요 의식 같은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긴 했지만 그 전날에 다들 모여 가지고 전략 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모였고 이런 팀에서 이런 역할을 해줄 거고 이런 툴을 준비해왔고 이런 것들 서로 소개해서 실제 대회 할 때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이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하죠 그게 뭐 의식이라면 매년 똑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PPP는 3년 우승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연속 우승한 건 처음인데 항상 2회를 우승을 하고 3년째 저희가 티셔츠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 올해는 이제 세 번째 이길 거니까 티셔츠 만들어 가자 했는데 항상 미끄러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올해는 티셔츠 만들지 말자 했는데 뭐 미신이지만 티셔츠를 안 만드니까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예전에 올려주신 데프콘 영상 보다 보면 다 같이 모여서 브리핑 같은 것들 하시던데 문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짤 수 있을지 이게 저희가 영상에 보면 디데이 바로 전날에 하는 전략 페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매일 대회 일정이 끝나면 모여가지고 그날에 상황 정리를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날 밤에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을 또 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 페이들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첫날에는 저희가 뭐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준비해왔던 것들에 대한 공유와 또 예상되는 것들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 얘기를 하게 되고 데이 원 데이 투 끊고 나면 오늘 이제 나왔던 문제들 그 다음에 현재 상황 그래서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좀 할 것인지 에 대해서 전략을 논의하고 실행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안 좋죠 그쵸 아 이번에는 저희가 뭐 첫째 날도 3등을 했었고 3등이 나쁜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첫째 날 보통 성적이 좋은데 첫째 날에 성적이 안 좋았었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중간에 저희가 6위까지 떨어졌었는데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이게 좀 침을 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극복해내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기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이길 것 나 이런 전략과 사기 충전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안 자고 모든 취약성 다 잡고 패치하고 공격 다 할 완벽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프콘에서 1인분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기본적인 능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 주셨어요 전 1인분의 정의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그쵸 제가 생각하는 1인분은 어쨌든 가서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기여를 하는 건데 그 기여는 데프콘 본성 같은 경우에 특히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뭐 예시로 개발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인프라 스트럭처를 잘 개발해서 우리가 익스포잇을 잘 만들었을 때 모든 팀한테 잘 전달이 되고 또 거기서 플래그를 잘 습득을 해서 선미션 시스템에도 잘 넣고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놓쳐진 플래그가 없는지 아니면 놓쳐진 팀이 없는지 패치로 인해서 공격이 맞겼다면 그걸 빠르게 인지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팀이 우리보다 먼저 공격에 성공을 했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역공학 해가지고 그 공격 기법 우리도 알아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맞는 역할들이 되게 다양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세들이 다릅니다 그냥 만약 내가 익스포잇을 잘한다고 해서 대회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자 역할에서 좀 기여를 잘하면 1인분을 할 수 있다 저는 점수 까먹지만 않으면 1인분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프코는 잘 돌아가려면 기술적인 거 말고도 다양한 로지스틱스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기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컴퓨터를 아무것도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팀 운영이나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방 지원 준비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위에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패치 잘 볼 수 있는 시스템 썸밋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방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같아요 인원도 많아지고 마트넬이 맞다보니까 서로가 뭘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레이 존이라고 하던 보통 모두가 다 서로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아무도 안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겨버리면 되게 패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쟁이죠 진형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나 틀리면 다 틀린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운영을 하는 것도 정말 큰 전략입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보면 팀 구성과 운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데코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대회에 원래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원래 8명 제한이었고 그게 조금 풀려서 한 10명 15명 이렇게까지 풀린 적은 있었지만 사실 무제한이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 벌써 한 6명 됐군요 인원이 많이 풀리게 된 계기를 설명을 드리면 한 팀에서 원한다면 VPN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거긴 8명 밖에 없지만 사실 VPN 뒤에 30, 40명이 있어도 사실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런 팀이 실제로 존재를 했었고 그걸 운영진이 발견을 하면서 고민에 많이 빠졌죠 우리가 이걸 다 막을 수는 없고 그러면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모든 팀에게 허용을 해주는 게 좀 더 공정하겠다라고 해서 인원 추천을 없애버렸는데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뭐냐면 원래 단일팀이던 팀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계도도 있거든요 아... 띄워주세요 네 띄워주세요 가계도도 있는데 이게 어떤 팀들은 진짜 따지고 보면 열 개의 작은 팀들이 모여가지고 한 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두 개가 하나 뭉쳐서 한 팀이 됐고 두 개가 뭉쳐서 한 팀이 됐는데 그 팀들이 또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메가 팀이라고 하는 그 머저들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도 원래 뭐 PPP로 더덕으로 메이플 베이컨으로 따로따로 하다가 대푸궁 같은 큰 데에서 다들 정말 뛰어난 팀들이 합쳐서 나오다 보니까 어 이게 쉽지 않겠다 우리도 거기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도 저거 합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경쟁력 면에서 저희가 좀 같이 합치게 되기도 했는데 근데 합치고 나서 그 정말 진가를 발휘한 부분은 뭐냐면 되게 다양한 배경 나라도 다르고요 캐나다 미국 한국 이러다 보니까 뭐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들도 되게 달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그 협업 과정에서 되게 배우고 느끼는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준호님도 그때 저희가 처음 연합팀을 하고 나서 좋은 경험이었다 말씀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이제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한국말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랑 이제 해킹을 하다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랑 해킹을 하니까 그런 의사소통에서 오는 배우는 것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PPP가 이래서 항상 1등을 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것 자체가 저희 팀원한테도 좋고 또 그들에게도 좋고 그러니까 친구를 늘린 거죠 사실 그래서 친구도 많아지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승 후보다 보니까 우승을 하게 되면 블랙 배치를 받잖아요 블랙 배치를 받았을 때 그건 8개밖에 안 진단 말이에요 여전히 몇십 명이 모여서 했는데 그 8개는 누가 가져갔느냐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약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협약을 해놓는 그런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게 매번 같은 팀 구성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팀 이름은 똑같지만 구성원이 조금씩 바뀌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신 것 같고 만약에 출전 멤버가 매번 같다면 새로운 멤버 조합으로 나갈 생각은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3개 팀이 합쳐졌다는 구성 자체는 3대5 동안 똑같았고 근본적으로는 같은데 그 안에 구성원들은 조금씩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멤버도 당연히 있었고요 떠나간 멤버도 있고 2년은 왔는데 올해는 가정 일이 생겨서 못 오는 친구도 있고 변동은 있지만 전반적인 불기는 같다 라고 얘기할 것 같고 새로운 멤버 조합으로 나가실 계획 나중에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 지금 팀에 만족하기도 하고 또 워낙 재밌기도 하고 워낙 친했던 친구들이라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MMM은 한국, 미국, 캐나다 연합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했을 때 생기는 단점과 장점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연합팀으로 나가면 단점과 장점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언어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에서의 사실 어려움은 당연히 있고요 말이 통해야 우리가 이걸 하니까 그렇죠 다행인 건 저희가 기술로 또 코드로 대화를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크게 물리는 안 되는데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 가장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3년 동안 하면서 많은 부분 개선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장점이야 당연히 정말 전 세계에서 똑똑한 친구들과 한 팀이 돼서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몰랐던 기술도 또 배우게 될 수도 있고 또 알았던 것들도 더 면밀하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거는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또 그런 생각들 그런 견문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프콘이 열리는 라스베가스 팀 대부분이 직접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팀원들이 호텔에서 VPN을 사용해 대회에 참여하고 소수의 인원만 현장에 간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라스베가스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쵸 사실 저희도 항상 매년 이 이유를 대붙습니다 저희한테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사실 엄청 덥거든요 한여름에 베가스는 물론 습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날씨적으로도 어렵고 베뉴도 사실 협소했고 올해는 좀 커졌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항상 어차피 호텔방에서 모여서 VPN으로 할 거면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있냐 라는 질문은 당연히 저희도 항상 드는 생각인데 이게 대회장에서만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이 끝나고도 밤새 일어나는 것도 있고 3일 내내 되게 밀도 높게 일어나지다 보니까 리모트로만 했을 때 얻어지지 않는 그런 감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했을 때 나는 시너지가 확실히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명료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모든 사람이 가지는 않아요 이번에 할 때도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각각의 지부들이 있어서 로컬에서도 리모트로 참석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의 기여도 되게 큽니다 거기에 가야만 더 잘할 수 있는 것 또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것들을 잘 지원하는 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운영면에서는 한 곳에 모여있는 게 흩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들 모이는 것 같고 또 재미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들은 이렇게 데프콘이라고 하는 큰 무대에서 잘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또 성장할 수 있는지 자격증이나 이런 공부 방법들이 조금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공부는 아시죠? 드리맥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데프콘 우승을 했던 해커들이 만든 컨텐츠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걸로 성장한 친구들이 저희와 함께 하면서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드리맥은 어느 정도 직면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좀 살펴보면 보안 쪽 분야 관련 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항상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준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후배들한테 하는 이야기 있죠 기본기에 충실해라 결국에는 우리가 보안은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기본기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을 잘 이해한 다음에 그 위에 쌓아 올려야만 오래가고 깊게 갈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아직 컴퓨터 자체에 그렇게 친숙하지 않으시다면 그 영역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보안에 입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는 이 보안의 입문을 드리맥입니다 다음 질문은 제로부터 시작했을 때 데프콘에 참여하려면 몇 년 내 걸릴까요? 어떻게 해야 실력이 월등하게 늘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밑바닥이라는 게 또 어느 밑바닥이냐의 질문 그렇죠 밑바닥 밑에 지하실 그렇죠 예전보다 지입장벽도 이제 많이 높아진 것 같긴 한데 그와 반대로 또 공부할 수 있는 워치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데프콘 참여 자체를 목표로 뭐라 해야 되나? 너무 뜬그러지 않는 얘기인가요? 아 데프콘 참여 자체를 목표로 하지 마라 왜냐면 뭐 예를 들면 그냥 좋은 팀 만나면 그냥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죠 사실 이게 본인의 실력으로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버스 타는 거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PPP를 만들고 나서 데프콘을 처음 시도했을 때는 그때는 저희도 막 뉴비고 했으니까 어 본선 지출 못했어요 본선 지출 바로 전 그때 이제 열 팀이었는데 1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못 갔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본선 지출을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빠르면 정말 1, 2년만 해도 가능하다인데 문제는 얼만큼 그 시간 동안 밀도 있게 자기의 성장을 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밀도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납땡땡 이게 훨씬 더 쉬웠죠 경쟁 팀들 자체가 그때도 잘하긴 했지만 그렇죠 또 지금에 비하면 지금 팀들이 워낙 강력한 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대푸권 본선 가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호님 말씀하신 게 되게 현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푸권 참여 자체에 의의를 너무 두지는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까 더 잘하는 해커가 될까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대푸권에 가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막상 뭐 많이 하다보면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여러 가지를 많이 주셨는데 몇 개만 찍어서 조금 한번 해보죠 그럴까요? 이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우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었는데 그리고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매년 또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재미 때문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다른 또 목표가 있는가요? 사실 저는 이런 걱정될 거예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쯤인 것 같은데 이제 그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미 한 몇 년 전에도 이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이런 좋은 팀들과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되게 밀도 있게 이런 해킹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그렇죠 되게 귀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세문도 있는 것 같고 여기 질문 중에 우승할 때 도파민이 나오냐 이런데 도파민 당연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등 하는 게 좋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진짜 열심히 3일 동안 해가지고 우리가 그 성공을 딱 했고 1등을 찍었을 때 그때 그런 희열감과 성취감은 항상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우승하는 시점보다 과정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전을 하거나 역전을 하거나 그렇죠 유지를 하거나 우리가 점수 잔뜩 먹고 있을 때 그럴 때 진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결과는 보통 이제 끝나면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되면 다들 이제 하얗게 불태워서 솔직히 감정이 쉽게 되잖아요 별생각 피곤하고 졸리고 자고 싶거든요 이거 한번 저는 지자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연애와 해킹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뭐 둘 다 하기 때문에 아 연애와 해킹 둘 중에 하나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 다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두 개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베가스에 카지노 많이 있나요 그쵸 베가스는 사실 카지노의 도시가 됐죠 카지노 도시죠 사실 모든 호텔이 사실상 카지노가 있고 심지어 공항에도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 인터넷 속도 인터넷 속도 아 인터넷 속도는 정말 좀 폭불복입니다 그 지내는 호텔에 따라서도 갑자기 인터넷이 끊길 때도 있어요 홍수정전 났을 때도 있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인터넷이 느려졌을 때도 있고 한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맨저 호텔 IT팀이 많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선이 좀 많이 됐고 이거 마지막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베가스 가면 꼭 이건 꼭 해봐야 된다 라는 뭐 액티비티나 맛집 이제 많이 가셨으니까 그리고 또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만 딱 추천한다면 뭐 그래도 자연 웅장한 농가들 보는 그랜드캐니언에 한번 좀 갔다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바로 옆에 있지는 않지만 바로 옆이죠 한 6시간간 아 미국이잖아요 정평강동네에서는 바로 옆이죠 거기 가면 좀 뭔가 내 자신이 초라해지죠 약간 조금해져요 사람이 겸손해지죠 그쵸 겸손해지죠 최근에 뭐 스피어 이런 것도 생겨서 아 그쵸 올해 또 스피어 갖고 왔는데 아 좋더라구요 역시 돈이 최고다? 그니까 돈이 최고라고 기술이 최고다? 돈이 들어갔을 때 이게 기술이 얼마만큼 뭔가 나올 수 있는지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되게 좀 근데 뼈대는 말인데요 투자가 있어야 기술 발전이 있다 그쵸 보아도 좀 더 많이 투자를 네 그러면 요정도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래 하나 더 있는데요 아 이거요? 아 이거는 MMM 멤버를 보니 모두 다 잘생겼다는데 외모에 기준이 있냐라는 질문이 왔어요 아 근데 이게 질문이 모두 잘생겼는데도 아니고 잘생겼다던데 누가 이야기를 한건지 해킹 잘하면 잘생겨보이는 그런게 있나 아 그런가요? 그렇다고 합시다 외모에 기준이 있나요 저희 MMM이? 뭐 그런게 있겠습니까? 다 바이너리로 보일 뿐이지만 사람과 함께 네 그래서 좋은 팀으로 또 이번에도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대답은 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지만 그리고 들어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여기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답변을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댓글로 달아 드리거나 또 다른 영상을 준비를 하거나 네 그러면 오늘 블랙패치 한 번 더 자랑하면서 고양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랑하면서 이번 영상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